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방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단돈 3만원대 단돈 3만원대 매월 생활비 받을 수 있는 제가급여 100만원 그것도요 90세? 95세? 아니에요 무려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만 받아도 차후 보험료는 납입을 안해도 되는 납입 면제되는 제가급여 보험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낱낱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라인하는 고지사항이에요 라인하는 딱 4가지만 봐요 아주 심플하죠? 아주 심플해요 네 심플한게 뭐냐 이거에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치매 알치아이머 파킨스 뇌졸증 외상성 뇌송상 기억상실 인지능력 노령으로 인한 정신장애 그러니까 이게 다 머리에 속하잖아요 헤드 머리에 속하잖아요 머리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고혈압 당뇨는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현재 입원중인 사람도 이게 포함이 안되죠 이건 다 머리쪽만 있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입원수술 아니고 내가 대장용종 충수염 암에 걸린 환자인데 내가 병원에 지금 입원중이야 이게 머리쪽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 안하고 가입해도 된다는 거죠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되니까 자 2번 최근 5년 이내에 치매 똑같아요 1번이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증 외산성 뇌송상으로 인해서 진짤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확정진단 치료 2번 수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암환자야 백혈병이야 네 아니면은 급성신근경색 나 지금 스탠드사비스 입원했어 수술했어 나 지금 병원에 계속 입원했어 1인실에 입원했어 그래도 머리쪽만 고지상이다 보니까 고지할 필요가 없고 입원중인 사람 어저께는 입원중인 사람도 바로 가입했다는 거죠 어떻게 입원중인 사람을 가입하냐고요 그래서 라이나는 유병자보험 표준체보험보다 더 간결하기 때문에 머리만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최근 5년 이내에 기억상실 인지능력 노세 언어장애 행동장애 마비 이런 걸로 인해서 신경장애 정신장애 신경장애 입원 수술 계속하여 7 이상 통원치료 30 이상 약복용 이것만 고지사항이죠 나머지 네 번째 현재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의한 장기요양 수급자이거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이냐 아니면은 직원제에 장기요양 신청을 한 사람이냐 이거는 얘라고 하면 무조건 거절이고 아니오라고 해야 되겠죠 이 뜻은 뭐냐면 암환자가 암보험 가입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당연히 제가급여 가입이 안되겠죠 장기요양 지금 심의 중인 사람은 빨리 취소하세요 취소하고 고지 안하고 가입하고 나중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고 보험금 받으시면 돼요 고지사항이 전혀 포함이 안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더 보험금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라이나는 어떻게 보면 고지사항이 매우 간결하다 자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어디서나 예 어디서든 가입이 지금 치매 보험 안에 있는 제가급여예요 그래서 국민 누구나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65세 이상은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65세 전에는 65세 이상은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 질환 아니면 노인성 질병 아니면 질병이나 상해 디스크 받은 사람이 장기요양 등급 받은 사람이 있고요 무릎 관절 수술해서 장기요양 등급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진짜 암 진단받고 암 수술했는데 장기요양 등급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65세 미만인 사람들은 노인성 질환 21가지 21개의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아야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해요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인지지원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있는데요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 이 사람은 주야간 보호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국가에서 5등급은 치매예요 4등급 3등급은 아무래도 점수가 점점 높은 경우 2등급 1등급은 더 높겠죠 3,4등급 받으면 아무래도 뼈 아니면 관절 이런 쪽으로 많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치매로 재가급여 이용 시에는 자기 부담금은 거의 15%만 납입하면 되고 85%는 15%만 국가에서는 85%는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장기요양 재가급여 보험 가입을 하고시고요 하고 나서 나중에 65세 전후로 65세 이후는 뼈관절 혼자 생활을 못할 때 65세 이상을 신청해서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한 달에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기타 복지용구 복지용구는 요실금 팬티나 미끄럼 박리약만 수동 침대나 휠체어 전동 침대 요런 거를 렌탈 아니면은 구입 하셔가지고 영수증을 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면 매월 가입금액 100만원 시 95세 100세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65세 누구는 근데 65세 전에는 여기 있죠 65세 전에는 65세 전에는요 노인성 질환이 꼭 진단을 받아야 돼요 노인성 질환 21가지 여기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게 뭐죠 알치아이머 알치아이머병 G30이죠 아니면은 내추렬 내열관 질환 이거 보면 내열관 질병 코드랑 똑같아요 I60부터 I69까지 그래서 내열관 진단비 2천만원 3천만원 솔직히 가입한 것도 나쁘지 않지만 내열관 진단비보다 가성비는 젊은 사람들이 제가급여 보험을 가입하면 일단은 내열관 진단 제가 유튜브에 어 그 노인 뭐죠 제가급여 보험 유튜브에 많이 올려줬어요 몇백개를 근데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40세 50세 기준으로 내열관 진단 3천만원으로 3만원 납입할 거냐 아니면 40세 기준으로 제가급여 3만원으로 매월 생활비 진단받으면 95세까지 매월 100만원씩 1년이면 1,200 10년이면 1억 2천 20년이면 2억 4천 30년이면 3억 6천 이렇게 받을 거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제가급여 보험이 가성비 대비 끝 끝 끝이라는 거죠 내열관 진단받고 6개월 동안 호전되지 않으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3,4등급 받을 수 있다 그로부터 제가 서비스 받으면 매월 100만원씩 95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번째는 파킨슨이 있죠 아니면 통풍 아니면 매병 노망 중풍 진정원투 이런 진단코드를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으면 장기요양 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건 라이나 거예요 라이나는 면책 감액기간이 없으니까 실제로 오늘 가입하고 두 달 있다가 장기요양 등급 신청받아서 매월 생활비를 받은 사람이 2,3년부터 속출되고 있습니다 사망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주기 때문에 내가 20년이나 25년에 나비 파다 사망을 했어 나비 보험료는 천만원인데 나중에 사망시에는 천만원 주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줍니다 물론 라이나 빼놓고 나머지는 디비생명도 물론 책임준비금 줘요 하지만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동양생명이나 사망보장을 준다는 겁니다 사망보장 사망보험금을 100만원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라이나가 좀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라이나예요 라이나 생명 자 50세 남성기준 남성기준이고요 자 남성기준으로 납입기간 30년 그래서 80년 납입이죠 80세까지 납입하고 그 다음에 45년 그래서 45년 동안이면 몇세예요 95세까지 95세까지 보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년 납입 95세 만기로 그래서 50세 남성기준으로 30년납 95세 만기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7만 1340원 이 5만원은 뭐냐면 중증 치매 시에 죽을 때까지 5만원씩 나오는 거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죠 경증 걸린 것도 쉽지 않은데 중증 걸리면 정말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집에서 집중간병은 제가급여 매월 100만원씩 95세까지 보장을 받는 거죠 라이나는요 자 그러면은 다음은요 한화생명이에요 자 한화생명 50세 기준이에요 5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얼마냐 일단 주계약이 중증 치매가 아니고 사망보험금 100만원 이 부분은 오히려 중증 치매 5만원보다 좀 더 메리트가 있어요 한화생명은 그 밑에서 보면 1등급부터 5등급 받으면 100만원씩 나온다 자 라이나는 아까 뭐라고 했죠 30년납 95세 만기였죠 근데 5살 더 많은 100세 만기다 이 부분은 한화생명이 좀 더 윈 그리고 30년 납입은 똑같아요 보험료 봐보세요 얼마에요 표준체가 3만4천원 라이나는 얼마 7만천원 3만4천원 네 3만4천원이에요 3만4천원이면 거의 7만원 대비 절반 수준 50% 저렴한 절반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장점이냐 네 자 재해사망보험금 질병사망은 아니죠 재해로 사망시에는 100만원 장기요양등급 받으면 100만원씩 100세까지 나온다 100세까지 이게 매우 큰 장점이란 겁니다 근데 더 장점은 뭐냐 여기 보시면 납입면제에요 납입면제 네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면제는 신체부의 장애지급률 더해서 합산해서 50%가 나오거나 아니면 장기요양 1호 등급 받으면 차후 보험료를 납입면제해줍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라이나에 비해서 보험료도 절반 정도 저렴하고 하지만 표준체만 가입이 된다는게 좀 아쉽습니다 자 다음은 유병자 3.25 보험이에요 자 유병자 3.25 보험은 역시 50세 남성 기준으로 똑같아요 30년납 100세만기 그리고 제3안 100만원 매월 생활비 100만원 하지만 보험료가 얼마에요 5만 1,500원 5만 1,500원니까 아까 라이나 얼마였죠 50세 남성 기준으로 7만원 그래서 3.25는 5만원이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도 오히려 라이나 보다 한생이 더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병자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죠 납입 면제가 돼요 납입 면제 네 납입 면제가 돼요 여기 밑에 있다 네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후유장이 50% 더하거나 아니면은 장교형 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된다 요 부분도 한생이 오히려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